오토이럴드 등호 정우인 기자, 타타데우 상용차가 AI 보이스봇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우수 정비소 1곳 및 우수 정비소 2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2,546명을 대상으로 발신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0월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2,546명을 대상으로 발신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최우수 정비소로 선정된 인천시 중구의 베스트 모터스는 정비시간, 정비결과, 친절성, 인사성 전 영역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의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정비결과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정비소로는 경남 양산시의 영남 정비사업소와 충북 진천군의 대우오창 정비사업소가 선정되었으며 각각 2,3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최우수 정비소 및 2수 정비소에는 타타데우 상용차에서 직접 제작한 현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우수 정비소로 선정된 베스트 모터스에서는 이용 고객 대상 추첨 의무 이벤트가 실시됐다. 고객은 정비 1회당 응모권 1개를 지급받았으며 응모권을 현장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졌다. 7일 열린 추첨식에는 베스트 모터스 이준혁 대표가 직접 나서 행운의 주인공을 추첨했으며 경품으로는 1등 200만원 1명 2등 50만원 2명 3등 20만원 5명 상당히 주유 상품권이 제공됐다. 타타데우 상용차는 우수 정비소 선정 캠페인을 분기별로 이어감으로써 AI 보이스봇을 통한 서비스 피드백을 정착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타타데우 상용차 김방신 사장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힘쓴 우수 정비소에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며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타데우 상기